세계 민담 이야기 에스토니아 편 유럽과 러시아 경계선의 발테일을 찾으면 그 동쪽 해안에 따라 조그마한 세 나라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의 한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둘레의 여러 힘이 센 나라들에게 자주 시달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리한 농사꾼 처녀 옛날 옛날에 아주 현명한 임금님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내가 될 여자는 자기와 같이 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영리한 여자를 찾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몇 회를 두고 그는 다른 임금님의 딸 중에서 그런 여자를 찾으려고 했고 결국 그는 아름다워 보이는 많은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걸어본 뒤에 그는 곧 그 여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여자들 모두가 생긴 것처럼 영리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해버렸어요. 그 다음으로 임금님은 유명한 귀족과 지주들의 딸들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는 그 여자들에게서 영리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말과 개에 관한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범한 서민들의 딸들이 시험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이 훌륭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그 여자가 얼마나 영리한가 하는 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훌륭한 처녀들이었으며 솜씨있게 바느질을 했으며 종달새처럼 예쁘게 노래도 불렀고 음식도 잘 만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물어보는 말에 그 여자들은 우물쯤을 아무 대답도 못한 채로 대몬드에 숨어버리곤 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꾼 소녀들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 무렵 한 농사꾼의 앞말이 임금님의 밭에서 붙잡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말은 붙들려 갇히고 농사꾼도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은 임금님한테 찾아가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주마. 그렇지 못하면 그 앞말은 내 차지가 될 것이고 너에겐 곤장을 내리겠다. 임금님의 질문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먼가 하는 것과 달은 얼마나 큰가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농사꾼은 다음 날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벌을 받으러 와야 했습니다. 농사꾼은 걱정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질문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앞말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로와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매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 그의 딸이 위로를 해주었고 즉시 올바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임금님은 농사꾼에게 약속한 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먼가. 그러자 농사꾼은 재빨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칼에 묶인 채로 도적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중으로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길은 하루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달은 얼마나 큰지 내게 대답해라. 하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달을 네 조각으로 나눈 것을 다시 합한 것만큼 크답니다. 임금님으로서는 하찮은 농사꾼이 자기가 낸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족들과 고관들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이 물어봤을 때 농사꾼은 자기의 딸이 도와줬노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되었고 앞말은 풀려났습니다. 농사꾼 소녀의 영리함은 임금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소녀가 이렇게 영리하다면 아마도 그녀는 내 왕비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농사꾼의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농사꾼은 드래너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젊은 아가씨인 그 딸이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버님께서는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시려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자작나무 숲에서 사냥을 하고 계십니다. 잡은 것은 죽이고 잡지 못한 것은 집에 가져오십니다. 너의 언니는 어디 있느냐? 바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의 오빠는 어디 있느냐?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냈구나. 하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선 수수께끼를 좋아하십니다. 임금님께서는 제 아버님에게도 수수께끼 문제를 내셨죠? 하고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너가 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느냐? 그러며? 하고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있다고 말했지? 방앗간에 계십니다. 곡식을 빠와 밀가루를 만드시죠. 어머니가 자작나무 숲에서 죽이는 것은 무엇이고 집에 가져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벼룩입니다. 너의 언니가 바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들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의 오빠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 있는가? 사과나무 우위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임금님은 말했어요. 그렇지만 잘 듣거라. 내일 궁전으로 오너라. 오긴 오되 옷을 입지도 말고 그렇다고 벗지도 말고 와야 하며 걸어서 오지도 말고 그렇다고 말을 타고 와서도 안 된다. 큰 길로 와서도 안 되고 숲길로 와서도 안 된다. 너가 궁전에 도착하거든.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그렇다고 바깥에 서 있어서도 안 된다. 내일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날 그 소녀는 그물에 진층 담긴 채로 그 그물을 염소 목에 매달고 염소의 발자국을 따라 궁전에까지 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그녀는 염소로부터 빠져나와 한 발은 문지방 너머로 딛고 다른 한 발은 문지방 바깥을 딛었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 여기 왔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만 자기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소녀가 그 어떤 임금님이나 신사 또는 시민들의 딸보다도 몇 천배나 더 영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옆방에 가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둔 옷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농사꾼 소녀가 궁정예봉을 입고 다시 임금님 앞에 나타났을 때 임금님은 그녀더러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준비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높고 낮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름다운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임금님은 신부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그녀가 결코 그녀의 부모님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녀가 결코 임금님인 자기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신부는 임금님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임금님은 그의 젊은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영리함으로 해서 널리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임금님의 장인 어른은 매일같이 임금님을 밭에서 앞말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말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망아지는 그 망아지는 임금님의 말을 좋아하게 되어 그 뒤를 쫓아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말한테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농사꾼은 임금님의 밭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망아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망아지가 말을 따라간 이상 이제 망아지는 말의 것이 되었노라고 영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사꾼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기분이 언짢아서 밭찌기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농사꾼은 슬픔에 잠겨서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왕비가 된 자기 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도움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분을 풀고 다음날 저녁 시간에 임금님의 공원에 오라고 말했어요. 거기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채를 가져와서 모래를 채로 쳐야만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임금님은 늘상 공원의 산보를 나가게 되는데 그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세요. 라고 왕비는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허참 어리석은 사람이로곤 하시면 망아지가 순마력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모래 속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요.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망아지를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모든 일이 왕비가 말한 바대로 되었어요. 임금님은 받지기에게 망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주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끼어들어 결국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화가 난 임금님은 자기 아내더러 궁전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그녀가 이제껏 훌륭한 아내로서 지내준 데 대한 상으로서 그녀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값진 것을 함께 갖고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왕비는 담담하게 임금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이벼울 잔치에 몇몇 침질분들을 모셔옵시다. 이 말에 임금님은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왕비는 언제나처럼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버리자 그녀는 임금님에게 포도주 한 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숲속에 잠자는 약을 집어넣었습니다. 술속에 잠자는 약을 집어넣어서 임금님은 곧 잠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러자 그녀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임금님을 마찰에 싣고 아버지의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아침 제게 제게 가장 아끼고 그녀가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거나 자기가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두 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먹이 늑대의 먹이 아주 오랜 옛날 옛날에 늑대는 오늘날처럼 성질이 나쁜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늑대에게 늑대에게 매일 먹던 음식 대신에 빨갛게 달군 돌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돌멩이는 늑대의 턱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달아나 그때부터 해로운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그 늑대와 모든 친구들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에 한 늑대에게 미처 음식을 주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그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매우 한탄했습니다. 그 늑대의 불평을 듣고 하늘나라에서는 너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을 잡아먹어라 하고 댓글을 했습니다. 배고픈 늑대는 먹을 것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얼마 안가 그는 누더기를 걸쳐 입은 앙상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하늘나라로부터 받았다 하고 늑대는 지저댔습니다. 늑대 나으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변변치 못하답니다. 기껏해야 저는 쓸모없이 늙은 뼈다귀로 채워졌는답시오. 좀 더 젊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듯 싶군요. 하고 거지는 빌었어요. 그렇지 암 늑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늙은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진짜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는 게 낫지. 늑대는 거지에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늑대는 자꾸자꾸 뛰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낙매를 만났어요. 널 삼켜버릴 테다 하고 늑대가 지졌습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 마음씨 좋은 늑대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당신이 날 죽이면 도대체 누가 그 어린 것들을 돌보겠습니까? 어떡하지? 하고 늑대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전보다도 훨씬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낙매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돌아가서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아라. 늑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늑대는 먹이를 찾아서 계속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늑대는 젊은이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하늘나라로부터 받았다. 준비해라. 당장에 널 먹어 치우겠다. 하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지요. 꼭 그래야만 된다면 잡아먹어요. 그러나 먹어 치우시기 전에 당신 뱃속이 나를 집어넣을 만큼 큰 달을 한번 재어봅시다. 하고 젊은 남자는 말했습니다. 물론 차로 재야죠. 젊은이는 길가의 나무에서 적당한 길에 몽둥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늑대가 그걸로 무엇을 하려는 거지? 하고 물었어요. 허리띠가 있으면 당신 뱃속에 내가 편히 들어가 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자 가지세요. 이걸 당신에게 드리죠. 젊은이는 허리띠의 한쪽 끝을 늑대의 다리에 묶고 다른쪽 끝을 큰 나무 몸통에 묶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재기 시작하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늑대의 등을 빗발치듯 거세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늑대는 빠져나와 달아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보시오 친구 더 이상 날 때리지 말아요. 당신을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어. 내 솔직한 심정이라고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말이 아니요. 하고 늑대는 빌었습니다. 너가 날 잡아먹든지 말든지 간에 좋은 매는 맞아야 하는 거야. 그러고서 그 젊은이는 털가죽이 다 벗겨질 때까지 늑대의 옆구리를 재고 또 쟀습니다. 늑대는 분노와 고통을 못 이겨 울부짖으면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날뛰었습니다. 마침내 허리띠가 풀어졌고 늑대는 간신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숲으로 되돌아간 늑대는 자기 친구들한테 불쌍한 자기 처지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늑대 떼들은 건방진 그 젊은 남자를 찾아내어 벌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갔어요. 늑대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눈치챈 젊은이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성난 늑대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젊은이를 쳐다보고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젊은이에게까지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던 늑대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들이 차곡차곡 드러눕자. 그렇게 하면 우리 몸뚱이를 쌓아 올리다 보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친구는 전 온몇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될 거야. 모든 늑대들이 이 계획에 만족했습니다. 매맞은 늑대가 제일 먼저 드러눕습니다. 나머지 늑대들도 서로 등을 짚고 올라갔습니다. 젊은이에게 충분히 닿을 만큼 될 때까지 자꾸자꾸 높아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젊은이가 큰 소리로 되들었어요. 이 경울칠 놈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너의 가죽을 한번 때렸다만 이제 좀 더 때려줘야겠다. 이 말을 들은 매맞았던 늑대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통의 늑대들은 와그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몇은 목이 부러졌는가 하면 또 나머지 늑대들도 다리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달아나버렸습니다. 젊은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평화롭게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은 복수를 하려던 생각을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늑대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보기만 하면 미처 날뛰게 되었습니다. 매맞은 친구가 묶였던 허리띠가 바로 양털로 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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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